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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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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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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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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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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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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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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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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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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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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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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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매점 같은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편의점 편의점 자체를 똑같은 거지 뭐 편의점이 옛날 매점이라고 예, 맞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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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ay. 만나요. dell'축 marvel. 2분 커피의 음료료라고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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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대가 없으니까 서울에서 빈 차가 예비도 한 대가 끌고 내려온다고 10시차를 막아야 되니까 10시차는 정규시간이긴 한데 고정으로 튀는 차가 튀는게 아니라 3명대가 온 차나 예비차가 튀는 거 아 부럽다 3명대 부럽다 여러분 오늘 온양 갔다가 천안 갔다가 여기서 천안 터미널 가는거 하나 직행타고 시내버스 타고 그리고 이제 학교가죠 내일은 안성 갔다가 안성에서 천안역에서 학교가 가 하나라도 찍어보려고 나 시계회를 안가 봤으니까 시계회 그 돈을 받아야 해 어제는 던진뛰고 던진 한번 가고 갔거든 또 다른 곳이 그래서 그 그 그 비가 오니까 차들이 안간다 안가 비오는 날 정말 싫어 비오는 날 싫어요? 차들이 안가 미끄럽고 미끄러운 거지만 아 맞아요 맞아요 빨리 안가니까 갔다 보지 우리는 빨빨리 시간에서 눌려있는데 못가니까 어제 답답해 죽은 줄 알았다니까요 군무건소에서 아 정비서는 오늘 뭐 저 걸리고 왔다고 아산 한 번씩 나오거든 아 출장? 출장? 여기는 정비가 따로 없으니까 차단해서 여기로 오는 거야 아 차 끌고 아 차 끌고 아 아무튼 뭐 쉬는다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